아주 많이 빨리 다닐 때 이제 마지막이라고 여길 때 또 뭐 모든 것이 처음 같을 때 가장 쉬운 말로 보낼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잊지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널 위해 세상을 향한 줄을 피해 달리다 그리운 곳은 모두 지나자 오늘이 지나다 올 그대로 갈 때 난 생각했었지 널 만난다면 어디쯤 잊을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잊을까 무엇을 잊을까 무엇을 잊을까 무엇을 잊을까 무엇을 잊을까 언젠가 돼야 하는 순간과 올라가려만 하는 사람과 가난하기만 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 너무 외로워했지 언제나 혼자 가는 사람과 언제나 혼자 가는 사람과 천국들이 걸음을 걷는 이만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을 피할 이유 잘 알고 있는 건 그것을 바라지 세상에 없는 건 정말 없는 것일까 수 없는 그 사람은 행복했던 것일까 수 없는 그 사람은 행복했던 것일까 한 말에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감사합니다.